집에 집에 가서 해보냈어 오 뭐야 오케 우즈보카 2였네요 20호 오우 열심히 했네 테스트는 안쳤네 오케 왜 100.5만원 쏘는거야? 응? 내가 3번에 100.5만원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제 학교생활을 배웠고 내가 학교생활이고 이제 학교가서 뭘 하는게 좋아 뭘 하는게 좋아 뭘 하는게 좋아 이런거 배웠어요 그쵸? 됐습니다 그래서 나의 학교생활은 마이 스쿨 라이프 그쵸 마이 스쿨 라이프 오케이 마이는 나우 이란 뜻이고 학교는 알다시피 아니 스쿨은 알다시피 학교고 라이프는 생활 뭐 생명 이런것도 있어요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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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라이프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학교생활 마이 스쿨 라이프 오케이 나는 읽는게 좋아 I like to read 그래서 I는 나는이구요 내가 이렇게 뜻이죠 like는 좋아합니다 좋아하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하나씨 어떠시면 I am like 난 좋아합니다 자 여기서 예빈이가 처음 만나보는 걸 하나 데려오고 배웠어요 read는 무슨 뜻인데 읽다 읽다 영어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뭐하다 뭐를 붙이면 이렇게 합쳐져서 읽다 읽는 것 읽기란 뜻으로 바뀌어요 오케이 그래서 무엇이라는 무슨 시로 바뀌었냐면 이름 이름 나는 좋아한다 읽다를 좋아해요 읽는 것을 좋아해요 읽다라는 뜻을 가진 모습을 읽는 것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 쓰는게 바로 2D에 하다시 쓰면 뭐 뭐 하다시가 뭐 뭐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거 배웠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난 독서가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거구요 저는 독서가 좋습니다 I like to read I like to read 오케이 내가 좋아한다 무엇을 Do you like 이래다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되느냐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이름 되겠죠 그렇죠 뭐라고 부르면 되냐면 what do you like 라고 부르면 무엇을 what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그래서 뭘 좋아하는지 묻고 답해볼까요 what do you like do you like I like to read I like to read 뭐 좋아하니 그래서 물어봤더니 나는 읽는게 좋대죠 I like to read 오케이 그래서 나는 글씨 쓰는게 좋아 I like to read I like to read 오케이 듣고 따라하고 있나요 이거 뭐라고 뜬까요 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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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write write write의 뜻은 쓰 다 쓰다죠 근데 앞에 2를 묻히니까 합쳐서 뭐가 됐다 쓰는 것 쓰는 것 오케이 저는 글씨 쓰는게 좋아요 I like to write I like to write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쓰는 것 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은데요 what what do you like 그렇지 무엇을 좋아한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하면 되니까 뭐라고 묻고 what do you like 물어봤더니 I like to write 나는 글씨 쓰는게 좋다 I like to write 오케이 듣는게 좋아 좋지 I like to listen 좋지 I like listen 쓰기 좀 까다롭죠 나는 듣는게 좋아요 I like to listen I like to listen listen이 아니고 I like to listen 그쵸 I like to listen listen의 뜻은 듣는 다 듣다 듣는다 듣는다 부터 화장실면 되고 화장실 앞에 뭘 붙이면 수를 붙이면 이렇게 합쳐서는 듣는 것 듣는 것 듣기 어쨌든 듣는 것이든 듣기든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뭘 좋아하니 라고 묻고 나는 듣는게 좋다 라고 대답해볼까요 what do you like I like what do you like I like to listen 묻고 답하기까지 좋네 그 다음에 난 대화하는게 좋아 I like to talk talk의 뜻은 대화하다 그렇죠 대화하다 대화하다 라는 하다 치니까 앞에 툴을 붙여서 뭐가 됐다 대화하는 것 대화하는 것 대화하기 대화하는 것 대화하기 대화하는 중인이 되고 싶으면 talking이 되어야죠 하다씨의 I에 붙이면 뭐뭐하는 것 뭐뭐하는 중인 툴을 붙이면 뭐뭐하는 것 그래서 하다씨를 이름씩 바꿔주는 거 뭐뭐 하다를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주는 걸 배우는 아주 중요한 걸 배웠어요 I like to talk 나는 대화하는게 좋아? I like to talk 그럼 뭐 좋아하는지 묻고 답해볼까요? What do you like I like to talk? What do you like I like to talk? What do you like I like to talk? I like to talk 나는 그리는게 좋아? I like to color I like to draw I like to draw 드로의 뜻은 그리다 그럼 컬러는 무슨 뜻이야? 색깔 얘는 이름 씨로서는 색깔이라는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을까? 그 색깔 색칠하다 색칠하다는 뜻도 있는 거죠 드로는 그리다구요? 자 aw가 무슨 소리 된다고 전에 배웠더라 오 오 된다고 배웠죠 aw나 aw나 au는 오가 됩니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나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I like 그리는 것을 I like to draw 그러면 뭐 좋아하는지 묻고 나는 그리는게 좋다라고 대답해볼까요? What do you like I like to draw? What do you like? 뭐 좋아하니? I like to draw 난 그리는게 좋아 I like to draw 오케이 그 다음에 난 색칠하는게 좋아 I like to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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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러가 무슨 뜻도 있긴 하지만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색칠하다 색칠하다 라는 하다시니까 하다시 앞에 붙어서 이렇게는 는 것 색칠하기 색칠하는 것 무엇? 색칠하기 I like to color 뭐 좋아하는지 묻고 답해볼까요? What do you like? I like to color What do you like? 결국 하다시 앞에 툴을 붙이면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무엇을 좋아하니? 색칠하 색칠하는 것 알겠습니까? I like to color 계속해서 나는 던지는게 좋아 I like to throw I like to throw 그렇죠 난 좋아합니다 I like 던지는 것 I like OK 혀를 살짝 물어야 되니까 TH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 다음에 I like to throw 그렇죠 throw의 뜻은 throw 던지다 그렇죠 던지다 근데 2 붙었으니까 던지는 것 던지는 것 던지기 무엇? 이런 질문이죠 무엇? 던지는 것 I like to throw 뭐 좋아하는지 답해볼까요? What do you like? I like to throw OK What do you like? I like to throw 이상하다 What do you like? 느낌 살려서 What do you like? 뭐 좋아해? What do you like? OK 뭐 좋아하는지 진짜 궁금한 느낌 살려서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I like to throw I like to throw I like to throw OK 그 다음에 나는 기어올르는게 좋아해 I like to cli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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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mb Climb에서 좀 신기한 점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Climb Climb 올라가 응 Climb의 뜻은 올라가다인데 올라가다 응 어 하다시긴 한데 이 스펠링에서 뭐 좀 특이한 점 없어요? Climb 응 응 뭐가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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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클라임이면 클라임 이건 뭘까 어 컴 컴이죠 컴 컴 그 추억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건 뭘까 밤 밤 밤 컴 클라임 밤 컴 공통점이 뭐예요? 어 뒤에 비가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MB MB가 붙어있으면 B가 음브 하기 힘들기 때문에 M만 소리 나는 거예요 어 오케이 그래서 저는 기어 올라가는게 좋아요 I like to climb I like to climb I like to climb 오케이 그래서 뭐 좋아하는지 묻고 답해볼까요 What do you like? I like to climb I like to climb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단어 아 지금 선생님 꺼놨어요 요즘 좀 컴퓨터 상태가 안 좋아서 오케이 오케이 그리다 끌어당기다 그리다 그리다 드로우 드로우가 아니고 드로우 드로우 오케이 그래서 저는 그리는게 좋아요라는 문장 속에 나왔죠 그래서 뭐 I like to draw I like to draw 오케이 그 다음에 걷다 워크 워크 워크가 아니고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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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에서 특이한 점이 뭐예요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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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이 끝이야 어 책이 끝이야 시험해보고 시험 치고 그 다음에 글래스카드 보면 선생님 직접 해놨으니까 워크 워크 워크에서 특이한 점은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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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먹다 저는 먹는게 좋아요 하고싶으면 나는 햄버거 먹는게 좋아요 하고싶으면 I like to eat 햄버거를 하면 햄버거를 먹다니까 햄버거 eat 하면 햄버거가 먹는거야 하다시 뒤에 넣어야지 그것이 조금 어렵나 나중에 나는 던지다 저는 던지는게 좋아요 나는 공 던지는게 좋아요 I like to throw a ball 이렇게 하면 공을 던지다 그러면 eat 햄버거를 하면 햄버거를 먹는다 햄버거가 먹으면 안되겠죠 햄버거가 먹으면 안되겠죠 햄버거가 막 사람 잡아먹으면 안되겠죠 오케이 듣다 listen 그러면 저는 음악 듣는게 좋아요 하고싶으면 I like to listen to music I like to listen to music 그 다음에 올라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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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임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는 그 나무를 기어 올라가는걸 좋아해요 I like to climb the tree I like to climb the tree 그 다음에 글씨를 쓰다 I like to climb the tree I like to climb the tree W, R, I, T 그리고 W가 소리 안나죠 write 오케이 그러면 write write 오케이 편지죠 편지 그러면 저는 편지 쓰는게 좋아요 I like to write a letter I like to write a letter I like to write a letter 저는 편지 쓰는게 좋아해요 난 편지 쓰는게 좋아요 I like to write a letter I like to write a letter write 그 다음에 읽다 read read 저는 책을 읽는게 좋아요 I like to read a letter I like to read a letter 오케이 그러면 어 어 어 저는 웹툰 읽는게 좋아요 I like to read a letter I like to read a letter 웹툰 웹툰 I like to read 웹툰 What 웹툰 do you like? 웹툰 좋아하는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What about you? 오케이 난 웹툰 좋아하는거 있는데 이래서 쳐다보는데 ㅋㅋㅋㅋㅋ 오케이 그렇군요 대화하나 Talk Talk 오케이 그러면 난 너와 함께 대화하는게 좋아 I like to talk with you 그쵸 뭐라고요? I like to talk with you 오케이 예빈이가 선생님을 좀 더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면 좋겠다 I like to talk with you 오케이 그 다음에 색칠하다 Color 난 색칠이 좋아요 I like to color Okay 잘했습니다 네 해가고 네